평소 같으면 한 1분 정도 나갔다 와서 화장실 이슈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번에 너무 일찍 와서 파괴광선 쏘고 왔다는 심리적 가심이 가능했다 신성 너무 아쉽네 신성 너무 아쉽네 아 얘는 여기 둘꺼 서기도 있냐 어 헉마님 3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벌써 3년 개 똥대긴데 어떻게 이기지 걔도 맹독 잘 잡혀서 얜 잡은 듯 맹독 늦게 잡혔으면 또 고생 좀 했다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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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덱이 아닌데 물음표만 준대 밟자 그냥 준대 물음표만 밟아 몹을 피해 오피는 총매로 잡을 수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피해다 옥스만 잡을 줄 아는 듯 아 두 마리 나오면 못 잡는다 한 마리만 잡을 수 있습니다 1대1로 붙자 제발 제발 증강자님 제발요 안사신경 나온거는 좋다 아 전략관 아 전략관 나왔다 똥쪼 써야된다 가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여기 가서 불 봐야 되는데 옆에 물음표도 좀 가고 싶었다 근데 이제 집중 나와서 상황은 훨씬 좋아진 것 같고 근전강화 집중강화 들어가면은 할만하겠다 아 나 근전강화는 필요 없겠고 집중반사 이렇게 강화하면은 할만하겠는데 드디어 케이슬더스가 컴탑 1슬레이 하나 아 제발 왜 푸키몬 마스터 세번째 나오냐 아 아 제발 왜 이러는데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아직은 그치만 안해면 돼 알려줘 선택받은 자가 등반해야지 왜 선택도 안받은 이펙트 사일런트 이런 애가 등반하냐 아 아 와 큰거 왔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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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번째 나와 너 뭐야 네번째가 아닌가 세번 세번인가 네번인가 아니 아니 뭐야 너 아니 이게 왜 네번째 나와 미친 거지 같은게 이게 억간데 아니 뭐 2탄 게임이라 했냐 아니 잠깐만 엔 그래도 이번 런은 이긴것같애 그러면 중사장이 고백 안 받아줘서 스토킹한다고 신고해도 다들 수공해줄 분이 있겠지 이 정도면 스토킹이지 어? 드라켄 알렛님 아 땡큐 포 요 섭스크리빙 땡큐 포티 몬스 섭스크리브 섭스크랩 땡큐 이것 아무것도 안해도 되겠다 이긴거 같은데 아무튼 이기면 저 자리에 예비 넣으면 된다 고개도 되고 예비도 되고 고개 블러스 했으면 고개 넣었을텐데 고개 어차피 강호도 아니라서 예비 넣으려고 안 넣었다 반사전에 한장 두장이었는데 지금보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냐 게임 두장 세장이 아니면 쓰레기인거 같은데 수집가도 머리위에 물음표를 치우지 못했다 커피 커피 한잔 섬탑 등반할 때도 커피 한잔의 여유를 잊으면 안되죠 수집의 전설 이중탑 스퀸 고거 생각해보세요 죽어 죽어 예비 있어야 돼 예비 예비 아니다 예비 없어도 되겠다 뭐가 필요하지 이제? 필요한 게 없나? 하나 더 지우고 튕겨내기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다 튕겨내기도 필요 없다 필요한 게 없네? 내 관절만 필요하네 주판 내 관절 조금 언제 잡냐 애들 언제 잡냐 애들 내가 대단하냐 엔하 렉 엔하 엔하 심장도 지금 막을 수 있는데 나무리 나무리로 손목 관절 보호 관절 건강을 위한 나무리 나무리 진짜 넣고 싶긴 했는데 참아야 된다 까불다 죽는 수가 있어 클릭 떠라는게 중요하니까 나무리가 훨씬 클릭을 덜 하죠 클릭을 덜 하죠 이게 하루가 많아 야야야야야야 그러지 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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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밀사기... 이런 식으로 말릴 수 있다. 아직... 예비 나와주면 좋겠는데... 심지어 강화까지 해서 주네... 베리 땡큐하다. 옆에 물음표에서... 백어 나오면... 까비... 변화가... 더 좋을 수도 있지... 어... 나쁘지 않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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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크 아닐까? 금덩이 나가 마무리 다리 없는 다리 꺾기 야아 찌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 진짜 게임 피곤해졌네 이제 그냥 킬홀 쳐도 되지 않나 손가락만 아픈데 아 아 이겼잖아 뭐하러 이러고 있어 니가 아깝게 도루야 대카야 도루야 대카야 도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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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드리면 되겠다 아 도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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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못잡진 않을텐데 얘 나오면 계산해야되서 귀찮아 얘 안 나오면 지성없이 할 수 있는다 인트 0 강제 두뇌 트레이닝 중 240이니까 독을 적어도 80 쌓고 총매로 240 만들면 죽일 수 있지 독을 80이나 쌓아야돼? 120 최소 120 생각할 시간에 독이나 쌓는게 더 빠르겠다 40 쌓았으니까 최소치만큼은 쌓았다 적당히 피 깎고 총매스매 이긴다 이제 50 쌓았다 엄청 하다 다음 턴에 속매했으면 되죠. 롤롤롤롤롤롤 이이이팔 짠쌍? 아니야. 강호 안하는게 나아. 아아 치약 먹으면 숨가량 더럽히겠다. 미칼로 인공물 빼야지. 미칼로 인공물 빼야지. 미칼로 인공물 인공물 15 민첩. 아니 10 민첩. 미칼로 인공물 난 4 으아 언제 잡냐 그렇게 천천히 잡진 않네요 으아 언제 잡냐 아니 민첩이 10인데 못 막을리가 능지 바로 덩락 능지 죽었구나 언제 죽었지 잘 죽었네 치약 나중에 먹어야 힙을 막기 때문이오 먼저 먹으면 오만락치 심장 3펀킬 오랜만이네 이게 얼마만이야 복 70 쌓고 총매 걸고 나머지 70 전화무적 닦아놓으면 3턴킬 1 완절 지킴 생존자 반사 신경 들고 왔나? 예비 반사 생존자 반사 복괴 반사? 복괴 반사는 또 들어오는데 핸드 핸드좀 관리하고 올걸 그랬다 핸드좀 실수했네 오벨카드 더미에 카드좀 넣어놓을걸 그랬다 그래도 문제없다 킬 킬 동떤 킬 동떤 폰 오드팩 걷 삼턴킬 역시 케이슬 너스야 강력하구만 왓처가 부러워한 파일런트의 그 카드 이펙트가 놀라고 아이고 은근히 무찌른 적은 많네 17이네 미스터리 머신도 없고 엘리트 올 퍼펙이네 역시 산엄강인가 선택받은 자 4마리나 온게 제일 이상했다 포키먼 트레이너 포키먼 4마리나 들고 왔잖아 포키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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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키먼스